여기는 성지 고등학교입니다. 성지 고등학교 목련 사이에 있는 동상이 아주 멋지네요. 꽃이 피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곁복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혹시 지나가시다가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한번 와 보세요. 학교 좋네요. 여기 개미가 아주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우리 개미님 어디로 가십니까? 개미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개미님. 개미님. 여기 아프라카 아프라카 공소하게 많이 자라고 그래요? 이게 단댕이 덩고기인가? 이러니? 단댕이 덩고기 동생이 덩고기 너무 재밌어요 여기 자체를 한번 덩고 이건 그거잖아요 뭐죠? 아이비 아이비 아이비라고? 확실하다 여기 그림 여기 여기 그림역이다 학교가라 옥상호르세 나무 오 겹복꽃이다 겹복꽃 잘라서 지금 나무가 겹복꽃이다 잘라서 지금 나무가 겹복꽃 나무 주기를 펴서 지금 나무가 나무가 남댕이 내려오면서 우와 여기도 겹복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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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이렇게 긴가라라리게 길거리로 차도 넘어오지 않게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예쁘게 겹복꽃이신데 이렇게 잘라서 잘 못하길 잘 못하길 길거리로 차도 넘어오지 않게 잘라버렸어 아 여기가 성질고등학교네 전통예술 모범학교 저 안에 벚꽃 많다 이러봐 출입금지란 말은 없대 아저씨한테 사진 좀 찍으러 왔습니다 저기 이모라 하면 빛꽃들이 같네요 학교탄당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성질 오 너무 예쁘다 얘들아 어머 예쁘다 아니 저런 수문명서다 수문명서 수문명서네 야 저기서 찍으면 그건데 이스타 사진인데 오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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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명서입니다 우리가 사야되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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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심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물이 떨어지는 걸 말아야 해요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와 성모 여기까지 학교 1년 고기 고기 고기맛 꼬끼 고기 고기 앙